왜 하는지? 나나. 자고 바로 나가서. 엄청 많이 나가서. 나 오늘 손님 되게 없었다며. 낮에? 낮, 밤 다. 밤에도 엄청. 낮에 한 6대? 시원키네. 갑자기야. 나 맨날 일해. 왜 이게. 야, 과자 조금씩 갖고 와. 매장에서. 뭐 파니까. 가져봐. 특히 유통기한 없는 거 있지? 위주로. 뭔지 모르겠어. 한 개만 확인하면 거의 다 똑같은 세트니까. 근데 지금 찍고 있는 거 아니야? 맞아. 너 찍을 때 너무 많이 흔들어. 중문 닫지? 소리 들어가잖아. 소리 들어가잖아.